한 대언니 부릅니다. 가져간다니요. 그녀를 떠나보네니요. 자, 암방어 둘러보십시오. 인터넷에 나를 처음 보면 이젠 내 노래가 나와 내가 왜 굳이 이렇게 가수가 된지 넌 알까 유명하고팠던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니까 네가 날 보고 날 알아듣고 내 생각하라고 TV에 나와 노래 혹시 네가 볼까 봐 날 들으면 날 본다면 날 찾아줄까 봐 날 길을 쓰고 노래 그의 나를 날 위해 그때 다 아지 못했던 내 맘을 담았어 날 날 날 이렇게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날 찾아 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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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몇 분짜리 노래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네 뒷가에 네 맘속에 울려퍼지기를 미치도록 기도해 제발 네가 듣기를 이런 내 맘이 들리면 또 돌아오라고 눈물로 노래해 역시 감성을 품어서 노래를 불러줘야 해 감성 나쁘지 않습니다 오이 이 은